오케이 시작합니다 자 메탈차 자 우리 104019 자 이 제품들들 기본적으로 메탈로 되어있는 쇽 메탈로 있는 소스함도 되어있죠 한번에 더블치고 다니는 우리 104019 자 굉장히 바디 디자인도 이쁘고 LED도 똑똑똑똑 떨어져있죠 자 우리 똑 이야 어설픈 LED가 아니라 완벽한 LED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잘 되어있죠 그렇죠 좌우 오케이 그다음에 땡겨볼까요 살짝 아 좋고요 이쪽도 여기 자꾸 담아면 안되는데 여기요 자 여기 좌우 서우 그다음에 땡겨볼까요 좋아 좋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이고요 미세 조형이라든가 속도 조절 같은 것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M2R 조종기 신용으로 추가될 거고요 자 유튜브에다가 RC 라이프 그리고 RC 라이프 네이버에 대한 우즈샵 스탑 이용해주시고요 RC 라이프 조종기는 당연하고 조종기 외에도 차량에 대한 문의 010 5303 12971로 전화주세요 자 104019 자 더블첩 더블축구 더블축구입니다 같이 출고하도록 하고요 정말로 좋은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요 자 RC 라이프에서도 많이 하지만 네이버라든가 우즈샵 이른데 우즈샵 그다음에 스타하기 그다음에 생활용품 금호샵도 있어요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님 잘 받아보시고요 재밌게 즐기세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 12월 달에는 RC 간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나만의 선물도 되겠고요 출고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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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